네 맨아 자 이 트레일러 자 이거 이 트레일러 입니다 이게 이제 뭐 캠핑 트레일러도 아니고 뭐 일반 배 트레일러도 아니고 이제 견인장치가 좀 달라요 걸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든 겁니다 걸 수 있는 거 일반적인 거나 틀립니다 트레일러가 좀 험해도 무거운 거를 실을 수 있어요 이걸 왜 제가 빌려 오냐 하면 코란도 코란도를 실을려고 코란도를 실어서 제가 오프로드도 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도로가에 큰 도로까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2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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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 포기 안나오니 아쉽네 포기 상당히 크네 단맛 그니까 요쪽이 딱 울리면은 요쪽이 반 정도가 넘어가 버려 반 정도가 그래서 아 기꺼이 이거 빌려와서 브로켓까지 만들었는데 코론다가 안 실립니다 이 턱이 있어서 저거랑 저거랑 이 턱이 안나와요 이게 타이어가 조금 크니까 타이어가 요쪽에 꽉 꽉 들어가면 저쪽에 타이어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코란도는 실기는 좀 위험하니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럼 일단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